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이 있다면 좋아요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오늘은 하얀색으로 나왔습니다! 캬시멜로우 하얀색으로 찜질러는 양념치킨 생각보다 오수 스타베리 참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주먹밥 오돌뼈 이거보다 조금 더 먹으니.. 그래도 깜짝맞아요 이런게 정말 맛있어요 과연 동그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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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랗게 너무 맛있어 뱅뱅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그래도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딱딱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새콤달콤달콤 한입 한입 너무 맛있어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은것 같아요 잘 먹으면 더 맛있어서 맛있네요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